아빠, 귀여워요! 맛있게 배고파! 이거는 반악 코코 하늘의 고추냉이로서 sin 그날의 고추냉이 인형 낯낯이 낯낯이 안녕 득달같이 주워먹는 또래개 마마 마마 귀 진짜 귀엽게 되겠다 또 달래 전해놔 또 달래 나 지금 낯빛으로 마르라 하나 둘 셋 나 좀 보리볼까 별로 그러기 그렇게 왜 로맨 뼈가 치는거지 아 지금 라고 파 任